시간이 지금 딱 가발이라 가발로 포모는 솔직히 한번도 안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어느정도 나올거라는 기대를 갖고 대략 시간이 한 40분정도 흘렀는데요 이제 중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 처리는 안했어요 열 처리하면 더 잘나오고 있지만 열 처리는 굳이 안했습니다 중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화 한 10분정도 본 다음에 바로 이제 풀러서 어떤 쪽이 우리가 더 잘 사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대략 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펌 클래식 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는 제가 좀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펌가 안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펌을 나오게 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펌가 너무 잘 걸리는 사람은 한바퀴만 돌려가지고 살짝 느낌 아니면 이렇게 로또를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에서도 저처럼 미세하게 얇게 이렇게 얇게 잡으셔서 펌을 마시면 좀 뭐라 보죠? 티가 많이 안나면서 느낌이 들리게 괜찮더라고요 화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컬감이 약간 요정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살짝 아주 미세하게 요렇게 나왔는데 지금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근데 확실히 가발이라 조금 덜 나오네요 일단은 딱 풀어보겠습니다 조금은 나왔네요 조금은 펌가 나왔어요 지금 말리기 많아지 뿌리는 잘 않아서 그리고 구독 느낌이 나왔네요 아아아아 안풀려 지금 보시게 되면 뿌리가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느낌 좀 보이시죠 이렇게 느낌 근데 정말 이렇게 미세하게 말 때나 미세하게 말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드라이로 빗을 이렇게 살짝 살짝 주면서 마시면 거의 티가 안나요 실전에서 하시게 되면 근데 두껍게 마시면 티 많이 납니다 자 이거 클래식 포머 했을 때는 섹션을 두껍게 하시면 좀 티가 많이 나서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 포머 할때는 얇게 잡고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바퀴를 딱 말았기 때문에 풀감이 이렇게 이 정도 뿌리의 느낌에서 좀 보이시나요 뿌리가 이렇게 좀 사는 느낌 좀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한바퀴 말았어요 한바퀴를 딱 말한데도 포머가 잘 걸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머리들은 굉장히 포머 느낌이 강하게 나옵니다 아시고 말았죠 로또 호수를 어떤걸 쓰신지 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지금 보면 확실히 깨끗하기는 이게 더 깨끗하네요 느낌이 로또가 굵기 차이가 확실히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거는 한바퀴 이거는 두바퀴 말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얘가 더 깨끗해요 머리를 샴푸 한 다음에 한번 말려서 비교분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샴푸만 해서 가발이랑 샴푸만 했어요 그래서 머릿결이 장난입니다 빗질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식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보이시려나 지금 미세하게 이렇게 얇은 느낌 한올 한올이 이렇게 좀 약간 오글오글한 느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잘 보여요 볼륨도 지금 옆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볼륨도 느낌이 조금 물기가 젖어있는 상태지만 톡톡 해보면 확실히 많이 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확실히 좀 더 깨끗한 느낌으로 많이 산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보면 이렇게 뿌리에 지금처럼 뿌리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 확실히 살았죠 이렇게 느낌이 가발도 포모가 잘 나오네요 느낌 자체가 일단 말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옛날 방식 어느 쪽이 더 살았는지는 한번 봐 보세요 둘 다 둘 다 느낌은 그래도 조금 산 것 같아요 확실히 속라인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포모를 했는데도 이렇게 여기 조금 이런데 이 정도 웨이브 느낌 지금 보이시나요 보통 실전에서 이 정도 말게 되면 이 정도 느낌이 살아요 이렇게 약간 많이 티 안나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지금 잔머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찌글찌글한 느낌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잔머리 느낌이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나온게 제 눈에는 보여요 화면에는 지금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느낌에서 볼륨은 확실히 어느 정도 살면서 그렇게 컬 느낌은 약간 이렇게 지금 보면 좀 티 좀 나죠 약간 근데 느낌은 저는 이 정도면 손님들이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이런 느낌의 볼륨 좀 좋아하는 편이구요 일단은 요즘에 많이 하는 뿌리펌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컬감은 그냥 이렇게 사는 느낌은 지금 보면 뿌리가 확실히 맘 부위가 말았던 부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산 느낌이 확실히 더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더 깨끗하게 말렸네요 그렇죠? 웨이브 자체가 느낌이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시술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어떤 거를 마셔도 저는 뭐 둘 다 오늘은 가발로 해서 그런지 둘 다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도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둘 다 뿌리펌을 잘만 하시면 모발을 이 모호질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조금 잘못 모은지를 판단을 하시게 되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펌워는 생각 많이 하시고 모발 관찰 많이 하신다는 느낌 딱 보시고 어떤 게 좋으신지 판단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펌워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